총선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야권 재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이미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진보당과의 연대, 이것이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까? 어차피 그건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대선을 치르려면. 진보당 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로까지 몰린 분이지만 그분은 생전에 한미동맹은 우리의 숙명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운명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근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을 품고 끌어안고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보당과의 연대는 지금은 무슨 이익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야권 재편의 첫 번째 요인이다. 두 번째는 지나친 친명화가 재편의 요인이 될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민주당 70년 역사에 흑역사에 이렇게 1인 정당이 된 적이 없고 이렇게 난폭한 경선 공천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규격에 맞는 사람들, 그 규격에 지나치게 맞는 사람들, 방탄에 특화된 사람들과 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섞여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도 힘들 거라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야권 분열과 재편의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진보당과의 관계정리, 지나친 친명화의 반작용. 이것 때문에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 새로운 미래는 세력은 크지 않지만 가장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옛날에 2007년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꼬마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 3자가 합쳤어요. 대선을 위해서.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았죠. 그때 152명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친 정당이 대통합민주신당에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때 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가 오충일 목사님이었고요. 원내대표 김효석 대변인 이낙연이었어요. 제가 3선의 대변인인 할 군번이 아닌데 열린우리당 냄새를 빼기 위해서 열린우리당 아닌 사람으로 당 지도부를 만든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대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길지 아니면 좀 다른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진보당과의 관계, 지나친 친명화에 대한 반작용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 불행한 일은요. 이번 민주당 공천이 너무나 엉터리였잖아요. 경선 규칙이 동네마다 다르고요. 동네에서 1차, 2차, 3차를 하면 차수마다 달라지고요. 박용진 의원 혼자서 몇 가지 경선 규칙을 적용받았는 것. 엄청납니다. 완전 고무줄 경선안이었어요. 그런 교묘한 것에 전부 합격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22대 국회일 텐데 그 중에서 국가적인 지도자가 나올까요? 그런 규격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올까요? 저는 어려울이라고 봐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분들 사이에서는 한 10년 정도 국가적 지도자가 안 나올 것도 같아요. 이건 야당의 긴 겨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극단 세력과 손잡은 적도 없고 1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벨도 뭐도 다 내놓은 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오른만 하다가 수박도 되고 무슨 파리도 되고 하다가 굴러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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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